30초 스피드 런 뭐 하자는 거야 잘 쩔 위에서 그냥 올라가 볼 거랬네 오 사내? 나 죽을 거라 생각했어 죽으면 이상하지 오케이 별로 안 어렵네요 어허우 얘 한번 튕긴 걸로 인해서 난 이제 못 깨지 않을까 어허우 왜 안 먹어줘 아아 어허우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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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바로바로 갔어야 했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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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로 늦게 갔다 진짜 아아 와아이 와아이 오케이 가자아 신규로 가보자구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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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느려 1초 거의 방금 1초가량 늦었어 아 이렇게 까지 하면 2초 늦었어 사실상 1초인데 체감상 2초 늦었어 아아 아아 좋지 않아도 이번에 깨면 아아 아아 베스트초가 아니야 지금 1초 늦어야 1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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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군데서 쉴 수가 있었어요 아우 근대도 신기록이야? 왓? 나 낑겨 죽었어 방금 어떻게 하면 살수가 있죠? 점프를 해야된다는 소리지 기계 맥혔다 이게 숙여서 점프해야지만 그나마 낑기기 전에 먼저 머리로 쳐가지고 살았는 것 같거든요? 아 기계 맥혔다 그래서 숙이면서 앞으로 쭉쭉 갔는데 아 운이 좋았네 좋아 아우 그게 왜 한 번에 안올라가지고 요 고 하.. 맵이 작네요 나이스 하.. 와.. 와.. 7초 되게 빠르다 얼마나 앞버튼 누르면서 간거야? 헤롱헤롱 진짜 맘에 안 들어 아.. 뭐야.. 스피드나처럼 만들어놨어 어.. 으아.. 아.. 아.. 스피드나.. Oh No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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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각인가 으 으 으 두번째 스피드런에서 좀 고생했는데 이거 이대로 깨나요 25목숨이면은 충분하긴 한데 마지막이 과연 어떤게 걸릴까 왜 네 홍씨님 들어가시구요 왜 신기록이지? 다 비슷할 수 밖에 없지않나 아 아 트롤인가봐 일단은 미로구요 모든 도어를 열라는거는 으 으 으 으 으 아까 그 처음 도어를 들어갔으면 괜찮았을까 으 으 으 아 아 앞으로 안가져 아하하하 앞으로 안가져 핫 왓 똑같잖아요 결국에 잠깐만요 이러지마바 왜그러세요 똑같잖아요 왓 뭐 ourage 오 흑 ipp 이 메 와아아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야? 위로하지 않았는데 찾아버렸다 그럼 이거 한 대 맞으면서 돌을 발동을 시키라는 소린가?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길이 뚫리진 않네요 되게 아쉽네 바로 게임 끝날 뻔했잖아 되게 아쉽네 이거 되게 아쉽네 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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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떨어지나요? 와 뭘 뿌개고 있긴 한데 제가? 뭐 왓츠 부갤거 다 뿌갠다? 짐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용암에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포가 나온다는 소린데 진짜 첫번째 문까지 다 들어가고 모든 문을 다 들어갔어야 했던건가? 아니 여기서는 들어갈 필요 없잖아 아 이제 이대로 아 가속이 힘들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ok 아하 아 그게 깔끔하게 안들어 ok 요